아니 우리 박초상님 여기저기 헤매더니 이 하루는 와가지고 의성 안개까지 덧터돌아다니더니만 군인을 다시 왔어. 그래서 뭐 저수지에서 하루로 꽝을 쳤어요. 고기 안 나온다고. 그 다음에 또 옮겼거든요. 제가 가라는 저수지로. 갑자기 또 고기를 잡았다. 이거 몇 마리야? 6마리. 이거 뭐야? 우와 덩어리 크네. 이거 바로 어딘 줄 알아요? 농암지예요? 농암지. 아 농암지로 안 간다더니 결국 갔어요. 왜? 왜 갔겠어요? 포기가 나오니까 카죠. 제가 카지말라는데 급고 가더니 고기 잡았어요. 6월 17일. 큰 고기 잡으려면 오지 마시고요. 적당한 고기 잡으려면 오세요. 군인호. 네 오늘은 6월 17일 됩니다.